신인 가수고 일도 많이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알바할 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. 그래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같이 공감도 해주시고 울어주시고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리운 내님 곁으로 퍼벅 퍼벅 큰 걸음으로 어느새 말에 내게 오다니 저 푸른 하늘새들처럼 날개를 하고 와야죠 이 뒷자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의 냄새 오다니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님과 고픈 나의 사랑아 내가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터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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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온 아이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온 아이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떼기봐 더욱 고픈 나의 사랑아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곳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로우로 어엘야 엘리베이터 어엘야